자 그래서 시우 오늘은 A의 19 할 차례네요 그래서 알파벳 H, E, N H, E, N 목에서 내는 소리 H, E, E, E가 가진 3가의 소리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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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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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네 뭐 됐어요? E 네 됐죠 안녕히 가세요 H, E H, E 그래서 소리 H, E 쓰는 법 H, E, N H E, N E, E, N 이에요? E, N 이에요? E, N 오케이 계속해서 H, 암탉이나 뜻이고요 알파벳 R, E, D 아직 D하고 D하고 헷갈려있는 모양이죠? R, E, D 목에서 내는 소리? N N N O, E, W O, E, D R, E, D R, E, Y , D 레드 레드 E는 계속해서 L가 되고 D가 되죠 우리 합쳐서 레드 얼리드가 아니고요 레드 오케이 쓰는 법 R E D 레드 레드 에이 계속해서 알파벳 S L E D S L E D 뭐해서 내는 소리? 셀리드? 뭐? 셀리드? 너 소리내서 따라할게 안했지? 했는데요? 됐어? 뭐 그래? 셀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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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읽었어? 이거 할 때? 아닌데 이렇게? 셀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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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S-L-E-D 내는 소리가 뭐라고? S-E-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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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-L-E-D S-L-E-D 시험지 내세요 S-L-E-D 시험지 내세요 시험지 내라고요, 노원아. 시험지 내라고. 타이밍 다 됐어요? 슬레드. 알파벳? T, E, N. 내는 소리? 텐. T는? E는 뭐 중에 뭐? E, O. 중에? L. N은? 합쳐서? 텐. 소리? 쓰는 법? T, A, I, T, E, N. 알파벳 이름 아직 헷갈리고 있습니다. 아니, 힘 빼고 그냥 얘기하니까. 맞나? 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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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? P, E, N. 내는 소리? 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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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는? 에. N은? 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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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는 발음이 뭘까? 펜. 걔는 영화가 뭐예요? 얘는 또 소리가 날까? 펜. 펜. 똑같아? 이게... 아니, 이 영화가 뭔지 뭔지? add. ٹ 야? 펜 이것도 펜이고 이것도 펜이야? 똑같아? 아뇨 어떻게 다른데? 얘는 푸 어 얘는 트 트야?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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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얘는 펜 펜 얘는 펜 펜 펜 펜 펜 펜 분명히 달라요 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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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는? V E는? E A T는? T 하쳐서? VET 오케이, VET VET 오케이, 소리? VET 글자? V V V E T 오케이, VET 처음에 이거 V 이거 V인 줄 알아가지고 계속 헷갈리고 있다가 저번에 V 배울 때 V는 여기 옆에 이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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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괄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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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때문에 V인 줄 알았어요 얘는 VET 얘는 V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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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까? 소리가 달라요 VET 우리는 똑같이 ㅂ이라 생각하지만 영어에서는 V읍하고 V읍하고 달라요 넷 오케이, VET 소스 오케이, 알파벳 N E T N E T 뭐해서 내는 소리? 넷 아, 안 돼? 이게 뭐야? 그냥 뭐했어? 오케이, N E T죠 맞아요 내는 소리는? 넷 그렇죠, 넷 맞죠 N은? N E는? E 넷 넷 넷 넷 넷 넷 오케이, 그래서 소리? 넷 쓰는 법? N E T 넷 넷 넷 넷 넷 오케이, 알파벳 이런 뜻이고 그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B E E D B E D 뭐해서 내는 소리? Bad Bad 침대란 뜻이죠 B는? B E는? A D는? D 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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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? 배드 쓰는 법? B E D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소리 내야 돼? Red Red 쓰는 거는? V E D 맞겠지? V 하고, V는 다른 소리야 전혀 네 V V 오케이 V 침대란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? J E T J E T 뭐해서 내는 소리? JET JET J는? J J E는? E E T는?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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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가 내는 소리를 낼 때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고 J 해야 되는 거야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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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소리 J J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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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호 할 차례죠? 저요? 어 20호 할 차례가 상관을 갖고 있어? 저는 재밌게 하더라도 상관할 수 있어 헤헤 패드는 20호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는 8 19 9 패드는 20호 하고요 클래스 카드는 19 한번 더 하라고요 아니다 너도 이제 짝수 하자 선생님이 저번에 짝수 하자고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오케이 자 애들 하는 방법은 읽기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20호 읽기는 다 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중에 10개 골라서 쓰기 연습해서 시험 칠 때 10개 골라서 시험 치세요 네 오케이 네 오케이